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가이드 권승관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진상손님 TOP5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손님 얼굴 쳐다보는 것도 소름끼쳐요 본인 여행을 본인이 망치는 겁니다 저희 가이드 일은 희노애락의 반복이에요 손님에 의해서 기분이 상하거나 혹은 기분이 좋거나 그런 기분이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더욱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잊을 수 없는 손님 TOP5 5위 한국에서 사왔다며 빵과 초콜릿 등을 선물해줄 때 저희는 공항에서 피켓을 들고 있죠 손님이 나오면 저희는 반갑게 인사를 해주죠 어떤 손님들은 가이드님 안녕하세요 어떤 손님은 요정도 어떤 손님은 나와서 초콜릿, 과자, 빵 등을 주면서 이거 가이드님 주려고 한국에서 사왔어요 기분이 일단 좋습니다 왜냐 일단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먹을 걸 주면 일단 기분이 좋긴 한데 그런 먹을 것 때문에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이 분들의 마음이 고마워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패키지 여행을 여러 번 해보셔서 가이드랑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주므로서 가이드와 더욱 더 친밀함이 생기고 우리 가이드도 이런 선물을 받게 되면 뭐 큰 선물은 아니지만 그 손님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더 잘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마음을 먼저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기분이 좋아요 네 번째 고생하신단 말, 식사하시란 말 잘 건네는 손님 저희가 일을 하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뛰어당기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요 근데 손님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손수건이나 휴지를 주면서 가이드님 너무 더우시죠? 힘드시죠? 땀 좀 닦으세요 와 진짜 감동 먹습니다 그런 사소한 감동 있죠? 거기서 감동을 쫙 먹어요 저희가 그리고 식사할 때 손님들 먼저 자리에 이렇게 배정을 해드리고 식사가 나온 후에 저희는 이제 체크를 합니다 음식을 잘 드시고 계시는지 혹은 반찬이 좀 모자르신지 그래서 제가 반찬 리필도 해드리고 이렇게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손님이 그래요 가이드님 저희는 저희 알아서 먹을 테니까 얼른 가서 식사하세요 가이드님도 이러면 너무 고마워요 이거는 감동보다 고마운 게 커요 왜냐? 우리는 약간 눈치를 보면서 손님들이 드실 때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맛있게 먹으면 돼요 고생하신다 수고하신다 이런 말들이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서로 다른 일행이지만 그 속에서 분위기를 정말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위기 메이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온갖 유형의 손님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에서 저희가 멘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들어요 근데 어쩔 경우에는 정말 손님들이 다 조용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도 뭐 이제 반응도 없고 창밖을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보거나 제가 멘트를 할 때 뭔가 그냥 의자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멘트할 맛이 솔직히 좀 떨어집니다 근데 한 손님이 항상 반응이 좋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 거 같아요 아 맞아요 가이드님 그거 좋은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장단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제 기분도 업이 되고 다른 손님들도 기분이 업이 돼요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윈팰리스 호텔 가요 진짜 분수 막 빵빵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어떤 손님들은 굉장히 조용해요 그냥 근데 어떤 손님은 막 춤을 추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럼 그 옆에서 조용히 보시는 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손님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분위기를 띄워주신 손님들 분위기 메이커 두 번째 팁 팍팍 주시는 손님들 제 가이드 직업은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예요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팁을 주면 제가 그거를 막 싫어하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팁을 준다는 거는 제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 뜻이거든요 팁을 주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항에서 저를 보자마자 팁을 주시는 손님 이런 손님은 어떤 손님이냐 여행을 좀 해보셨어요 이렇게 팁을 줌으로써 자기들한테 더 잘해줄 걸 알아요 가이드 마음을 사는 거죠 그럼 가이드도 당연히 돈을 받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손님 눈치를 보면서 그 손님들한테 조금씩 더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돈을 줬으니까 돈을 받은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 요런 분들은 잘 얻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두 번째 우리가 투어를 하면서 이런 옵션이 있잖아요 선택관광 혹은 가이드 팁 40불이에요 팁이 근데 10불을 더 얹어서 50불로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10불을 더 받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집 가기 전에 공항에서 주신 분들 사실 이런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손님들 수석하는 걸 도와드리고 짐 정리도 좀 도와드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손님이 부르세요 가이드님 잠시만요 그럼 저는 딱 가서 머릿속으로는 이미 기대하고 있어요 가이드님 저희 가족 요번 3일 동안 4일 동안 너무 재밌게 너무 행복하게 보낸 거 같아요 네 이건 가이드님 저희 마음이기 때문에 받아주셨으면 감사할게요 하면서 막 30불 40불 50불 최대 200불까지 받아 봤습니다 미국 달러 200불 주면서 가이드님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 가족들 다음에 오면 가이드님 꼭 다시 한번 찾을게요 이런 말 들으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구나 이 손님들을 만족시켜 줬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솔직히 저는 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해서 이분들이 여기 놀러와서 즐겁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고 돌아가시면 그걸로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팁까지 얹혀주면 진짜 금상첨화 누가 싫어해요 솔직히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손님은 1원 2원을 주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을 하고 가세요 1원 2원이 얼만지 아세요? 한국 돈 200원 300원이에요 이런 돈을 주면서 가이드한테 열심히 했대요 솔직히 기분 나쁩니다 왜냐? 우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서빙을 정말 열심히 해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서빙 진짜 열심히 하네 너무 고마워요 자 100원 100원 주면서 서빙 열심히 했대요 그러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절대로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좋았던 기분 다 상합니다 그냥 자기 주머니에 동전 넣고 가기가 싫은 거야 귀찮은 거지 그냥 가이드한테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러지 마세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돈을 안 주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 듣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 좋습니다 자 대망의 첫 번째 너무나 예의 있게 대해주시는 어르신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저번 편에서 진상 손님 TOP5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손님 중에 한 분이 저를 개무시하고 가이드라고 직업을 폄하시키고 아래 것들 보는 그런 식으로 저를 대할 때 기분이 최악으로 나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또 1위는 정말 저를 예의 있게 대해주시는 어르신 연세가 한 7, 80 되셨어요 이제 호텔 숙박하시고 아침에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인사를 드리죠 안녕하세요 잘 쉬셨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어르신분들은 가이드도 잘 쉬었고? 막 이래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어르신은 가이드님 잘 쉬셨어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어르신분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가이드 이거 힘드시죠?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여행 여러 번 많이 다녀봤어요 가이드분들 항상 고생하시는 거 같고 정말 대단하신 거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를 가이드로 보는 거지 저를 애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많이 하냐면 너무 나이만 보고 무시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말을 좀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손님 TOP5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이 정말 힘들고 고대다가도 손님들의 한마디에 힘을 내서 더욱 열심히 일할 때도 있고요 여행이 끝나시면서 가이드님 덕분에 많은 거를 듣고 배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가이드 권순관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